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30번 이상기체의 폴리트로픽 변화 pvn승은 1정에서 n이 1인 경우 언어변화에 속하는가 하고 물어봤죠 자 n이 1이다 pv의 1승은 1정 c 이랬을 때 1승은 그냥 1승 v죠 그냥 v 아무것도 없이 그냥 v입니다 즉 여기가 압력 p 여기가 v 했을 때 이렇게 일정하다 언제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이게 온도선이고 온도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은 아니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뭐 보일의 법칙이고 보일의 법칙의 전제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등온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등온변화입니다 31번 피토관 파이프 중심세에서 흐르는 물이 유속을 측정할 때 피토관 액주 높이가 5.2m 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5.2m 라는 얘기죠 어떤 때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올 때 이걸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유속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정압에 의해서 정압과 동압이 같이 작용하는 거 그걸 전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작용하는 정압만 작용하는 거죠 정압 얘는 정압뿐이 돼요 그랬을 때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이 되는 거죠 플러스 동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유속은 얼마인가 했어요 그럼 유속은 무슨 성분이에요 동압성분이죠 움직이는 움직이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유속을 구하려면 즉 동압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압을 그러면 얘가 전압이 5.2고 정압은 지금 4.2에요 동압은 5.2와 4.2이니까 1m가 되겠네요 1m 유속 V는 토리첼리식에서 루트 지금은 속도 개수를 줬으니까 cv 루트 2gh 속도 개수를 생략하면 V는 2gh인데 속도 개수를 주면 당연히 속도 개수를 루트 앞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cv가 0.97이니까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h 지금 동압성분 1m 이렇게 쓰니까 31번 4.3이 나왔습니다 32번 지름이 75m인 관료 속에 물이 평균 속도 4m로 흐르고 있을 때 유량은 자 이 유량 마른 유량이라고 했지만 단위를 봅니다 단위 킬로그램 퍼 세크죠 이 유량은 무슨 유량이라는 거예요 질량 유량이라고 하는 거죠 질량 유량 자 우리 최적 유량은 최적 유량 Q는 미터 3승 퍼 세크 AV로 나타내죠 그리고 질량 유량 자 엠바 킬로그램 퍼 세크 얘는 로우 AV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중량 유량 있죠 중량 유량 G 얘는 감마 뉴튼 세크죠 감마 AV 이렇게 나타냅니다 지금 뭘 구해라 질량 유량을 구해라는 얘기에요 질량 유량 그럼 질량 유량 M은 물이죠 물 물이 평균 속도 4m로 흐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물의 밀도 1000kg 퍼 미터 3승 곱하기 A 지름이 75mm이니까 하나 둘 셋 앞으로 가면 0.075 4분의 파이 곱하기 0.075의 제곱 곱하기 V 4m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유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17.67 17.67 17.67 질량 유량이 나옵니다 자 그냥 무턱대고 유량이라고 했다고 우리 계속 맨날 쓰는 유량 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최적 유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단위를 주었기 때문에 단위를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이 유량이 어떤 유량인지 중량 유량인지 최적 유량인지 뭐예요 질량 유량인지 33번 초기의 BA는 최적이 0.1인 견고한 용기 안에 이상기체를 서서히 주입한다 이러한 뭐 공간이 있다고 얘가 최적 부위는 0.1 이상기체를 주입하는데 공기 W는 1kg 을 넣었을 때 온도가 T는 300k 이 용기 압력은 얼마인가 하고 기체상수를 줬어요 기체상수 0.287 kJ per kg k 이렇게 해준 단위 이 단위는 무슨 단위라고 했어요 특별기체상수라고 그랬죠 특별기체상수 원래 우리 원론 같은 데에서는 이상기체상태방정식 PV는 NRT에서 N은 N분의 W니까 N분의 W RT 이때 이 기체상수는 무슨 기체상수 일반기체상수 0.08을 쓰죠 단위 ATM 미터삼성 몰케 이런걸 쓰잖아요 지금은 그 단위가 아니라는거에요 이 단위가 아니고 얘는 특별기체상수로써 얘를 조금 바꿔보면 N분의 R V N분의 W죠 W T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 이거를 뭘로 R바 특별기체상수로 바꿔진 겁니다 원래 일반기체상수에다가 이 분자량으로 나눠준 상태 그걸 특별기체상수로 하고 단위를 이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 유체혁각에서는 이 단위가 거의 나옵니다 이 단위가 나오면 단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P V W R T 이렇게 돼요 근데 바 도 그냥 생략하고 W R T 이렇게 계산하죠 지금 구하라는게 P입니다 곱하기 V 0.1 지금 단위가 빠졌네요 0.1 0.2 0.2 0.2 0.1 1.0 0.3 0.2 0.3 0.3 0.3 0.2 0.3 0.3 0.3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뭐 어려운게 아니니까 861이 나온댑니다 34번 아래 그림과 같이 두개의 가벼운 공 사이로 빠른 빠른 기름을 불어 넣으면 바람 기름 기름이든 바람이든 여기다가 기류 기름이 아니라 기류죠 기류 여기다가 기류를 여기다 싹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었으면 원래는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공기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속도가 싹 빨라진 거예요 속도가 빨라졌다 여기 이 가운데 이 가운데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지분의 V자승 이게 베르누이 원리죠 플라스 감마 분의 P 플라스 Z는 C 어떤 위치에서든지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다 무엇이 일정하다? 새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지금 여기 높이는 똑같으니까 얘는 무시하고 여기에서 공기가 이 안에 여기 기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흐르지 않는 기류가 있었는데 그 기류가 갑자기 빨라졌어요 이 일정한 값이 만약에 10이었어요 10 10이라고 해서 그러면 얘가 5였고 얘가 5였어요 속도도 5였고 압력도 5였어요 그래가지고 10을 언제나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속도가 얼마가 됐다? 9가 됐다 그러면 이 압력은 뚝 떨어지죠 그래서 1이 되죠 그래서 C 언제나 일정한 10이 되죠 이게 이렇게 돼요 즉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낮아지면 여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두 개 공은 서로 붙게 되겠죠 압력이 떨어지니까 안쪽으로 모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밸런이 원리 해가지고 가까워진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34번은 4번 35번 거리가 1000m 되는 곳에 안지름 20cm인 관을 통하여 물을 수평으로 수정하려고 한다 1시간에 800m 3승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압력은 얼마인가 어떠한 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이렇게 밀어 가지고 쭉 보내겠다는 얘기죠 이 물을 보내겠는데 따로 방사압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만 쭉 밀겠다는 얘기예요 물을 밀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은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 물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마찰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손실 그 손실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손실을 뭘로 구하느냐 베르누이가 아니라 달시웨버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2지분의 부의자승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수가 다 있나요? F0.03 곱하기 D D는 20cm니까 하나 둘 가면 0.2 L 1000m 곱하기 2 곱하기 9.8 V V가 안 주어졌어요 이게 Q값이죠 1시간에 800 이걸로 보면 Q는 A, V입니다 그러면 Q는 800m 3승 퍼 1초가 아니라 1시간 1시간 몇 초? 3600초 이게 Q값이죠 1시간에 800m 3승이니까 즉 이건 800m 3승 퍼 아워라는 얘기죠 즉 아워는 3600초가 되는 거고 이것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얼마 있어요 0.2 20cm 4분의 파이 D제곱 곱하기 V 하면 V값이 나오겠죠 V값 7.07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7.07의 제곱 하면은 마찰 손실 H가 나옵니다 이 H가 382.92 382.92 미터로 나오죠? 이건 미터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키로파스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382.92 맞죠? 키로파스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는 감마 H죠? P는 감마 H 그러면 키로파스카를 구하니까 감마는 9.8 키로뉴툰 퍼 미터 3승 곱하기 382.92 미터에 하나씩 지워지고 그렇게 곱하시면 뭐가 나와요? 3752.64 키로뉴툰 퍼 미터 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키로파스칼이죠? 키로뉴툰 퍼 미터 제곱 뉴툰 퍼 미터 제곱은 파스칼 키로뉴툰 퍼 미터 제곱은 키로파스칼 메가뉴툰 퍼 미터 제곱은 메가파스칼 그런 거예요 이 정도 오차 허용되는 겁니다 오차가 허용된다고 하니까 막 10%, 20%도 허용되지 않느냐 어린 반퍼치도 없는 거예요 1, 2% 허용되는 거지 아무리 문제 내는 사람도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이라고 해도